지하철 몰카범 딱 걸렸다 입니다.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하철 엘릭스 에스컬레이트를 타는 여성입니다. 그 뒤를 바짝 붙은 저 남성. 주변을 쓱쓱 돌려보더니 손을 휙휙 합니다. 살기를 느낀 여성 돌아볼텐데요. 돌아보니까 재빨리 손을 휙 튀우죠. 지하철 치한 불법 촬영법. 경찰이 저자의 집에 갔더니 컴퓨터 휴대폰에서 와르르르르르. 양 변호사님 정말 얼굴 공개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런데 사진 영상만 있던 게 아니겠죠. 일단 저 남성을 잡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에서 CCTV를 100대가 넘게 분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잡아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휴대전화 외장아들을 두줬더니 무려 2018년부터 43차례나 지하철역에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불법 촬영을 했던 것이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2017년부터는 여자친구를 또 교제를 하긴 했었는데 그 와중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도 몰래 3차례나 촬영을 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저러고 살까요? 교수님. 지금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만 보면 그런 충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 나왔지만 이전에도 불법 촬영 등 두 차례에 있어서의 성범죄 전과 이것으로 인해서 집행유예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한 그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였는데요. 저런 버릇은 쉽게 고치기가 힘든 겁니다. 실제로 학술용으로서 절시읍욕증이다, 이상성욕증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통상 이제 쉽게 고쳐지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늘 저런 사람들이 집에 경찰이 수사를 해서 들어가 보면 파일들을 갖다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 PC 안에다가 딱 저장을 해놓는 것이 아예 수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